여기서는 흙은 보통은 이렇게 초반 장면에서 볼 때 A로 드나 B로 드나 다 그냥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변상일 구단에 둔 저수 말고는 거의 버티는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는 순간에는 호구를 치는 순간 막히는 거랑 막히는 거랑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흙이 견딜 수가 없고 유일하게 여길 두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모양이 선수잖아요 이러고 딱 나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모양에서 배가 버틸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건 양쪽 다 머리를 내민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여길 끊고 단수 쳐서 나오는 건 흙도 단수 쳐서 나올 수가 있고 여기를 젖혀서 나오면 늘어서 밀어도 이렇게 둬서 이 부분이 뚫리긴 하지만 뚫리긴 하지만 백도 지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백도 부담이 되거든요 일단 변살 구단이 버텨내는 수를 아주 잘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흙은 지금 둬야 되는 게 무조건 여길 나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선수를 해놓고 나가느냐 그냥 나가느냐 정도지 여기를 막히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물론 그래프는 백에게 조금 넘겨줬지만 그래도 우변 쪽 큰 위기 없이 흙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시간 소비가 너무 많았어요 네 지금 전투는 사실상 5대5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두 선수의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이제 변살 구단한테는 좀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신진서구단도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라고 말을 하기가 무섭게 지금 지금 거기를 젖혔다라는 건 신진서구단 이 전투 쉽게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와 이 수는 약간 악수라고 봐야 돼요 왜냐? 혹시라도 나갈 수 있는 것과 활용 자체를 상변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젖혀서 젖히는 거는 그런 활용수단도 나가는 것도 활용수단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 수의 역할이 있겠네요 이 수의 역할은 뭐냐면 우변 쪽을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붙여서 잡으러 갔을 때예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펼쳐지면 이 교환이 없으면 흙이 단수치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환 때문에 지금 막히지가 않거든요 신진서구단이 이 수를 두었다라는 건 이 수를 둬놓고 평범하게 이렇게 둘리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신진서구단은 상변은 악수지만 여기를 내가 붙여서 이 돌 계속해서 차단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뭔가 지금 일단 시간적으로도 약간 압박하는 듯한 이 전투 당연히 할 만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둔 건데요 네 오 안 받았어요 네 비슷한 의미죠 네 이렇게 한참 뒀는데 11분 쓴 거예요? 응? 어? 이건 그래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 이거는 일단 흙이 너무 대만족인데요 양쪽 다 해결이 됐잖아요 이거는 백이 우변 쪽에 들어가서 한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진흥은 여기를 젖히고 젖힌 게 거의 말이 안 되는데요 그곳을 젖히고 젖혔을 때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손해이지만 뭔가 전투로 흙을 그냥 거의 그루기 상태에 넣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순데 이거 젖히는 걸로 좀 더 고민을 하던지 여기 젖히고 그냥 늘어버리니까 지키는 거는 너무 백 입장에서 좀 허무합니다 신진서 그냥 이 칼을 뽑았다가 그냥 넣은 느낌이거든요 자 지금 백이 이제 모양적으로 둘만한 거는 그래도 여기 여기 부분을 좀 나오면서 화면 쪽 모양을 좀 지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자 변상의 구단 아 지금 뭔가 흐름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아 그런데 또 백이 먼저 오면은 꽤 커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백이 여기 이런 데를 오면은 흙이 저기를 그냥 집으로 내어주면 흙이 절대 못 이기거든요 이렇게 두면 흙이 둬야 되는 게 이런 들이죠 수를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승부가 되는 거죠 자산기 쪽에서 수가 날아왔냐 아 가장 확실하게 뒀다고 해야 되나요 이 수는 안 둬도 어차피 잡아져 있는데요 두는 걸로 봐서는 이제 화면 쪽 집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다음 수는 이런데 일단 뭐 나가면서 탈출하면서 베개 모양을 좀 지우는 쪽으로 둘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래프는 이런데 왜 느낌은 이제부터인 것 같죠 이 부분의 처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흙이 더 깔끔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만약에 넣는다면 진짜 재밌어집니다 네 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절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늘어도 끊어갈 판인데 먼저 끊었어요 이야 이거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변상일구단이 아주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어 그렇죠 당연히 네 이게 뭐냐면 여기가 돌이 없으면 이런 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길 끊어서 여기 끊자고 하고 이거 둘 때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촉촉수로 베개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을 그러니까 변상일구단은 이거 단수를 쳐놔서 여기 끊어서 두는 거를 못 두게 하려고 이 넉 점을 확실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걸 왜 잡나 했는데 다 계획에 있었군요 네 이걸 끊으려고 둔 거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백 입장에서는 기분은 거의 빈집에 속아 들어오는 듯한 기분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말했잖아요 여길 늘어도 끊을 것 같다고 그런데 흙이 먼저 끊어버린 거거든요 지금 역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점이 일단 무조건 살아가야 돼요 한 칸을 뛰던 이런 행말을 하던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백돌이 잡히지 않는 이상 여기 부분을 딱 두면 이 흙돌하고 이 백돌하고 수상전이거든요 네 그 수상전이 흙 입장에서 어려운 게 백은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예요 그렇다라는 건 한 집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집이 없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공통의 수를 흙이 메워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져요 수상전이 흙도 있고 백도 지키게 되면 백은 집을 갖고 있고 흙은 집이 없어서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집을 눌리면 백은 찔러버리면 이 한 점을 자꾸 아예 살아버리거든요 지금 아 그래프 완전히 넘어갔군요 단수 치는 방향이 이거는 지금 일단 신진석 우단의 생각은 여기를 찌르고 이 부분을 막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 두면 늘고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단수가 선수고 이 부분을 나가고 여기를 나가서 환격으로 잡힐 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먹여쳐서 그냥 여기 약점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먹여쳐서 두겠다는 뜻이에요 따내면 끊어서 우변을 다 잡았다 어차피 하변과 자변의 사활은 빅이니까 어차피 지금 자체로 백이 살기만 하면 이기는 상황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빅이고 이렇게 딱 먹여쳐서 두는 순간 따내면 끊어서 다 잡고 이어서 있는 건 흙이 후수로 두는 거기 때문에 신진석 우단은 이게 지금 결정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흙이 자변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붙이고 폐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해도 어차피 끊어서 두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좌 쪽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사일 구단이 지금 백돌이 다 연결했는데 왜 지금 무슨 생각으로 두냐 이거는 일단 이 백돌이 지금 못 살아 있거든요 이 연결한 모든 돌이 이 돌하고 이 백돌이 혹시 아직도 수상전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완생은 아니니까요 네 완생은 아니니까요 이거는 뭔가 안 세봐도 자체로도 아까 전에 이미 이게 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백돌이 지금 여기가 연결하면서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수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이건 수가 아마 무조건 백이 이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선수입니다 지금 단수 치고 끊으면 이 한 집을 어차피 없애야 되는데 우변 쪽을 두면 우변 쪽에 잡히기 때문에 흙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지금 신지서 구단의 생각은 어차피 이 수상전이 되는 데 있어서 뒤에 수를 너무 많이 지금 메우고 들어와야 된다 네 거의 결론이 난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승패된 결론이 났고 변상의 구단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일단 굉장히 많이 남겠죠 안녕하세요 송규상 김규리입니다 저희 바둑TV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바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